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현재의 경기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를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충북이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6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. 도소매와 교육 분야가 뒷걸음질한 게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. 다음은 소매 판매 증감률입니다. 소매 판매는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된 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꼽힙니다. 보시는 것처럼 충북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. 옷가게, 신발 가게 같은 전문 소매점 판매가 11.5%나 감소한 게 마이너스 실적의 요인이 됐습니다. 2019년 연간 증감률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0.6% 상승에 그쳐 전국 13위에 올랐습니다. 겨우 최하위를 면한 것입니다. 그런데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2.4%로 연간으로 따져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부진했습니다. 전문 소매점과 대형 마트가 역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흐름 속에서 코로나19 여파까지 덮친 상황이다 보니 충북의 실물 경제,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. 충북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 회복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. 팩트 더하기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